안녕하세요. 도시의 정석, 정석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쑥스럽긴 하지만 제가 도시를 공부하는 사람이고 도시를 공부하는 사람의 가장 큰 목표는 도시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마치고 서울연구원에서 13년 서울도시설계연구를 하고 또 서울을 바꾸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와서 또 14년을 보냈고 도시를 바꾸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하는 일이 논문을 쓰기도 하고 정책을 개발하기도 하고 또 보고서를 쓰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시민들이 마음을 모아줘야 도시가 바뀌는데 우리 시민분들은 연구보고서나 논문보다는 다른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연구원 시절에 홈페이지도 만들고 블로그도 좀 하고 페이스북과 같은 SNS도 열심히 하고 있고 시민분들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좀 쓰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튀는 도시보다 참한 도시가 좋다, 도시의 발견, 천천히 지생 같은 책을 말하자면 대종서를 쓰기도 했죠.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아마 이런 책들보다도 유튜브가 더 강력한, 더 효과적인, 더 편안한 소통 매체인 것 같아요.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도시 이야기, 또 살아가는 이야기, 우리 도시를 좀 더 어떻게 하면 바꿀 건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편안하게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제가 있는 이곳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여기는 서울시립대학교 대학본부 4층 교무처장실입니다. 교무처장 임기가 내일이면 끝나게 되어서 가슴이 좀 설렙니다. 이제 이곳에서 머물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교무처장실 지난 2년 동안 생활했던 이곳을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하고 같이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저 안쪽이 제가 앉아서 일을 하는 공간이고 그리고 이쪽은 회의실입니다. 이사 준비를 하느라고 지금 책들이 쌓여있고 좀 복잡합니다. 자 우리 서울시립대학교의 교훈이죠. 진리창조봉사. 진창봉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방에 있는 꽃들 중에 하나. 파키라 예쁘죠. 이렇게 새잎이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방에서 제일 큰 나무죠. 이 파키라. 파키라 아래쪽에는 산호수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서서 노트북을 통해서 일을 할 때 작업을 하는 곳이고 그리고 우리 대학에서 최근에 이렇게 모신 신임 교원들 프로필들이 붙어 있습니다. 교수 초빙공고 그리고 박재동 선생님이 그려주신 제 얼굴. 어제 총장님으로부터 받은 감사패입니다. 이 그림은 저희 어머니 청림 허욱순여사 작품이에요. 예쁜 채색화 그림이죠. 제 책상에서 바로 똑바로 보이는 이 그림 보면서 늘 어머니 생각하고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늘 곁에 있는 느낌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같이 늘 대화를 나누는 우리 화분들. 꽃들이 계속해서 새로 피어나죠. 얼마나 예쁜지. 그리고 이곳이 4층이어서 이렇게 창밖 풍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저기 보이는 장산곤매 서울시립대학교의 상징 동물이죠. 시립대는 이렇게 동산도 있고 저 멀리 보이는 대강당처럼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제일 가운데 공간에는 차가 다니지 않죠. 그리고 차들은 학교의 교정의 바깥쪽을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대학본부 4층 교무처장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종종 도시의 정석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